반갑습니다 김미래입니다 오늘 영상은 인셀덤 레디온솜 라인과 미백 라인이죠 그리고 EX 라인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인셀덤 전역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꿀팁을 많이 알려드릴거에요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누르고 갈게요 전역 사용법이에요 저녁에는 첫번째 해야 될게 바로 세안이겠죠 저녁 세안은 저는 이 두가지를 추천해드려요 스노우엔자인과 그리고 퓨어색 클렌징 오일 모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클렌저인데요 맨 처음에는 바로 이 오일 클렌징으로 클렌징을 경쾌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일 클렌징을 사용하실 때는 물기가 절대 있으시면 안되구요 손에 4번에서 5번 정도 펌핑해주세요 얼굴에 살짝 도포를 해주세요 도포한 뒤에는 림프 마사지를 하듯이 가볍게 클렌징을 해주십니다 저는 저녁 세안 때 목도 같이 세안하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얼굴에 있는 찌꺼기는 이 목에 있는 림프로 빠진다는거 꼭 명심해주시구요 이 상태에서 물을 살짝 묻혀주세요 물을 묻히는 순간 이렇게 오윳빛 제형으로 색깔이 바뀌었어요 유화과정인데요 반드시 퓨어색 클렌징 오일은 유화과정을 거쳐주셔야지 굉장히 깔끔한 클렌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일의 입자가 3배로 쪼개지면서 굉장히 깊은 곳까지 깔끔하게 클렌징이 되는거에요 이때 아이 메이크업과 림 메이크업을 꼼꼼하게 지워주십니다 자 저는 해면으로 닦을게요 저녁에는 반드시 이중세안을 꼭 해주셔야 돼요 어 난 색조화장을 많이 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도 이중세안 해주셔야 돼요 저희 제품은 약산성 제형이기 때문에 예민해지고 수분이 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깔끔한 클렌징을 위해서는 꼭 이중세안 해주셔야 되는데요 두번째 클렌징은 스노우엔자임으로 클렌징 하겠습니다 양을 알려드릴게요 손가락 두마디 정도 살짝 이렇게 도포하시고요 저는 조금 기다리는 편이에요 한 30초 한번 기다려 볼게요 30초가 지났는데요 여러분 거품이 이렇게 생긴거 보이시죠? 인셀더웜은 클렌징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만큼 클렌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물을 또 살짝 묻혀서 저는 2차 세안은 60초 이상 하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얼굴이 흔들리지 않게끔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롤링 롤링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깔끔하게 세정이 돼요 그리고 페이스 라인도 이렇게까지 다 얼굴이에요 그래서 저녁에는 우리가 찌꺼기가 많이 쌓여있는 목부분도 꼼꼼하게 세안을 해 주십니다 세안하고 올게요 짜잔 세안을 하고 왔습니다 깔끔하게 세정이 됐죠? 세안을 하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수로 해 주시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물기를 살짝 이렇게 살짝 흡수시켜 주시고 그 다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순서는 바로 레디언성 토너 먼저 손에 살짝 수분을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고 두 번째는 두 번 정도 발라주세요 이렇게 아주아주 촉촉하게 얼굴이 젖을 정도로 레디언성 토너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레디언성 토너는 마이크로플루다이저 공법을 썼기 때문에 입자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 바로 레디언성 앰플 저녁에 저는 앰플을 이렇게 두스포이드 바르고 있어요 앰플 역시도 정말 빠르게 흡수가 돼요 이렇게 레디언성 라인은 문질러서 흡수를 시켜주시고 눈가를 저는 조금 꼼꼼하게 바르고 있습니다 향기가 너무 좋아요 자 바로 충분히 흡수가 됐어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의 스타드셀러 부스터 뿌려주십니다 어 그런데 미래님 미래님은 왜 세안 직후에 오일 미스트하고 카밍젤을 바르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인셀덤을 바른 지 4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너무 피부가 인셀덤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미스트하고 카밍젤 대신 저는 레디언슴 토너를 많이 바르고 있어요 토너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레디언슴 토너를 팩을 못할 때는 세 번 정도 레이어링을 하고 있어요 그치만 우리가 인셀덤을 바르다 보면은 당기고 조이고 뭐 각질이 일어나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세안 직후 레디언슴 토너를 바르기 전에 오일 미스트와 카밍젤을 먼저 발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레디언슴 토너를 바르시길 추천해 드려요 스테덤에 적응이 되신 분들은 바로 레디언슴 토너를 바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부스터 뿌릴게요 성분이 리뉴얼 됐기 때문에 용암해수하고 자이언트 병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더 쫀쫀하고 더 광이 더 많이 나더라구요 여러분들도 느끼셨죠 그래서 뿌리실 때는 눈을 가리시고 이렇게 저녁에는 저녁 4번 정도 이렇게 뿌리시려고 하거든요 충분히 적응되신 분들은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자 귀 아래에도 뿌려주세요 그리고 세럼을 발라주십니다 초보 입문자 아니고 어느 정도 인셀덤을 적응하시는 분 오늘은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스포이드 정도 이렇게 발라주시고 자 힘이 약한 네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예쁘게 안 바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너무 눈 가까이나 눈두덩이나 안 바르셔도 되구요 너무 손을 많이 안 대시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바로 다시 연이어서 부스터를 뿌려주시는데 두번째 부스터는 꽃에 불을 주듯이 이렇게 10번 정도 분사를 해주세요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부스에 불을 하고 나서는 부스터 세럼 부스터를 말하는 거죠 충분히 흡수 시간을 주셔야 돼요 저녁에는 시간적인 투자 그리고 좀 더 내가 예뻐지는데 속도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양도 조금 욕심을 내셔야 돼요 이 시간에 꼭 반드시 흡수를 시켜주셔야 돼요 인셀덤 공식몰이 벌써 오픈한 지가 꽤 됐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시고 너무너무 엄청난 혜택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구요 예전에 12% 밖에 할인이 되지 않았던 거에 비해 이번 인셀덤 공식몰은 기본 12%에서 다시 20% 쿠폰이 지급이 되고 약점 구매를 했을 경우에 5에서 7% 그리고 10% 이렇게 차등으로 추가 지급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혜택인 거 같아요 저도 인셀덤 사업 4년차 이렇게 많은 혜택을 고객님들께 드려본 적은 처음인 거 같아요 반드시 이번 달까지 꼭 인셀덤 공식몰에서 구매를 꼭 해주시고요 약점 구매 30만원 해주시게 되면 아시죠 에버랜드와 인셀덤이 함께 콜라보로 진행한 인셀덤 트래블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제품과 함께 배송이 되기 때문에 정말 놓치시면 안돼요 혹시 구매하실 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인셀덤 공식몰에 들어가시면 일반 구매와 약점 구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매월 내가 쓸 수 있는 제품을 지정할 수 있고 변경도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날짜에 배송도 가능해요 그래서 약점 구매 99,000원부터 해주신 분들은 조금 더 혜택이 있습니다 그치만 일반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혜택이 똑같이 지급되고요 단 추가 지급되는 5에서 10%의 마일리지만 지급이 안되고 나머지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달 인셀덤 미래에게 공식몰에서 구매해 주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 주시게 되면 바로 예쁘게 포장해서 다음날 받으실 수 있도록 발송해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이게 정품인지 가품인지 의심 안하셔도 되고요 굉장히 빠르게 본사에서 가장 신선한 제품을 여러분들께 직접 배송이 됩니다 제가 인셀덤 사업한 지가 벌써 4년이 됐어요 4년이 됐고 이제 5년차 접어들게 됐는데요 정말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리만코리아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이 계속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번 달만 해도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 이 두 가지로 몸에 생성되지 않은 비타민과 영양소를 다 챙겨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너무 놀랐던 게 오메가3가 이렇게 작아요 목넘김이 너무 좋고요 이 색깔이 천연 칼라인데 이게 바로 미네랄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정말 모든 야채 엄청난 야채가 다 들어있는 비타민 그리고 정말 흡수가 빠른 수용성 비타민까지 이것만 드시면 하루에 먹어야 될 영양제는 이것만 드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편하죠 그리고 이렇게 저희의 액티브 에너지 샷을 이렇게 타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달콤한 오렌지 마시라고 할까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실지도 않고 그리고 천연당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기 말라가지고 좀 한 모금 먹어보겠습니다 아 정말 맛있어요 액셀덤 공식몰에서는 모든 매출이 3개월 누적이 아니고요 무한 누적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주는 이런 엄청난 혜택도 좋지만 내가 구매한게 무한 누적이 되면서 처음에는 12%에서 나중에는 15% 30% 15%까지 상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플러스 약점 구매를 하시게 되면 10% 최대 10%까지 포인트를 더 지급해 주는 거예요 대박 자 이렇게까지도 공식몰이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구매 안하시면 안되죠 꼭 구매해 주시고요 다음 순서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는 제가 충분히 흡수가 됐는데요 아 나는 좀 예뻐진데 욕심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부세부를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반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저는 색틱빵을 저녁에 발라주고 있는데요 색틱빵을 전체 바르지는 않아요 저는 이렇게 눈 저희가 눈가는 잘 많이 바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는 눈가에다 이렇게 눈두덩이 하고 팔자주름 그리고 입술 입술에 발라주셔도 진짜 좋고요 그리고 목주름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소미약한 네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한번 손에 온기로 더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레디온숨 크림을 바르시는 거예요 엄지손톱 정도 양이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문질러서 흡수를 시켜주십니다 자 레디온숨 크림 역시 너무 입자가 작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목도 얼굴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빵빵하게 해주는 액티브 크림 크림의 또 양이 중요하겠죠 충분히 적응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양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 정도 양만 바르셔도 충분합니다 기초를 너무 탄탄하게 잘 발랐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수면팩을 한다는 느낌으로 액티브 크림을 발라주세요 자 너무 세게 바르지 마시고 살포시 이렇게 크림을 예쁘게 도포해 주시고 눈두덩이하고 눈 언더는 바르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부스터를 가습효과처럼 한번 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부스터를 뿌리고 안 뿌리고 차이가 크더라고요 이렇게 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디온속 라인과 EX 라인을 함께 바르는 인셀덤 전역 사용법 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영상 좀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예뻐지기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인셀덤 미래의 채널과 더 아름답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셀덤 미래의 대리점자 김미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